반갑습니다 화초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이 된 옛날 원종 개발 선인장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이 된 가재발 선인장들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폰번호는 댓글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 원종 개발 아주 대품을 구해왔습니다 오늘 분갈이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목대가 굵게 자란 대품입니다 예 너무너무 굵게 잘 자랐습니다 예 조금 물을 조금 안 주어서 약간 노랗게 되었는데 약간 사랑초도 여기 자라고 있고요 예 요거를 오늘 분갈이 하겠습니다 여기 화분 벽에 뿌리가 달라붙어 있으면 뽑아내기가 힘드니까 옆에 막대기로 가장자리를 조금 찔러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야지 개발 선인장이 잘 뽑아져 나온답니다 화분을 눕혀서 뽑아내면 또 잘 뽑히는데 카메라 구도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화분이 구멍이 좀 작아서 더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예 아 이렇게 구멍을 좀 통기성 있게 만들어서 인도로 뚫었답니다 예 아주 대품 개발이죠 아주 멋집니다 예 요거를 심어서 이제 속아 낼 겁니다 조금 속아 줘야지 새로 옮겨서 심는 거는 그래야 자리를 잘 잡는답니다 예 물을 좀 제때 안 주워서 베란다에 두고 키우신 것 같은데 조금 줄기가 노랗게 되었어요 배합톤은 분갈이 용토 1.2 조금 더 하고요 소리마사토는 0.8 정도 잡고요 이렇게 잘 섞어 줍니다 배합토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조금 넣어 주고요 펄라이트는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가루가 안 좋답니다 예 제가 만든 천연 영양제도 넣어 주고요 저는 이거 말려서 다 갈아서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집에 이런 게 없으면 계란 껍질은 구하기 쉽죠 그거라도 갈아서 조금 섞어 주면 됩니다 예 은행알 껍질도 제가 만들어서 갈아 두었답니다 살충제 역할을 한답니다 예 계피가루 곰팡이 제거를 한답니다 잘 섞어서 밖에서 섞어 오겠습니다 화분에다가 좀 가벼운 난석을 조금 밑에 넣어주고요 중립마사토도 넣어주고요 소리마사토도 좀 넣어줘야지 거름이 밑으로 쑥쑥 빠지는 걸 막아요 예 배합토를 잘 넣어주고요 예 흙을 좀 가볍게 하면 좋습니다 배합토를 잘 넣어주고요 예 아주 큰 대품은 중앙에 자리를 잡고 뿌리가 아주 길게 잘 내렸더라고요 뿌리를 조금 깊이 넣어주고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요 배합토를 넣어서 배합토를 넣어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를 자리를 잡아줍니다 좀 많이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쇠로 옮기는 것은 그래야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답니다 예 엄청 많이 섞어냈답니다 물을 제때 안줘서 조금 약간 노랗게 돼 있는데 물만 잘 주면 금방 또 초록색으로 잘 회복이 된답니다 뿌리는 굉장히 길게 잘 내렸습니다 배합토를 잘 잡아서 넣어줍니다 배합토를 잘 잡아서 소리마사토로 이제 위에 자리를 잘 잡아주고요 중립마사토도 조금 넣어줘도 좋답니다 물주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소리마사토만 넣어주시고요 잘 마무리를 잘 해줍니다 많이 많이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묵은둥이는 솎아내야지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꼭꼭 눌러줘야 됩니다 뿌리쪽으로 절대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해서 꼭꼭꼭 눌러줘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야 됩니다 자리를 잘 잡도록 해야 됩니다 자리에 옛날 개발에 솎아낸 것은 이렇게 물에 담궈두었답니다 통통하게 좀 해보게 되면 삽목을 할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원하기에 지지대도 세워 주었고요. 아주 잘 회복이 되고 있답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